화학물질이 없는 천연 데오도란트 천연 데오도란트에는 해로운 화학물질이 없으며 100% 건강한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와 기본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화학물질이 없는 천연 데오도란트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그 어떠한 화학물질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데오도란트를 구매하면 안되는 이유와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천연 데오도란트 제품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데오도란트의 해로운 성분 시판 데오도란트 외에도 땀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천연 대체품이 있다. 겨드랑이와 특히 가슴 근처에 있는 부위는 섬세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화학제품은 이러한 부위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일부 화학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독성이 강하다. 그 중 주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파라벤 실제로 방부제이다. 일부 종류로는 메틸파라벤, 벤질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이 있다. 실제로 데오도란트에 들어간 파라벤은 주로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친다. 알루미늄 염산염 땀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발한 억제제가 사용하는 성분이다. 알루미늄 염산염은 모공을 막아 겨드랑이의 여드름이나 통증이 느껴지는 낭포를 유발할 수 있다. 합성향피부의 외부 보호막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다. 프탈레이트는 매력적인 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이다. 방부제 그 중에서도 트라이클로산과 페녹시에탄올이 있다. 방부제는 화학물이 분해되지 못하도록 하는 항균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도 작용한다는 데 있다. 천연 데오도란트의 이점 천연 데오도란트는 모공을 막지 않아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신체는 땀을 흘리면서 독소를 제거한다. 이는 신체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이며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땀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천연 화장품에서는 발한 억제제의 성분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땀이 나게 된다. 천연 제품의 화학물은 미네랄, 오일, 에센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물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자연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천연 데오도란트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천연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면 시판 제품과 비슷하게 채취와 지나치게 땀이 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천연 데오도란트를 준비하는 기초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훌륭한 성분인 친환경 성분과 유기농 성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전혀 없으며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 명반석이 들어간 친환경 데오도란트 명반석은 천연 발한 억제제이다. 모공을 완전히 막지 않아 더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항균 효과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한다. 이 성분을 포함한 고체형 천연 데오도란트를 겨드랑이에 사용할 수 있다. 스프레이로 사용할 액체형 제품을 찾을 수도 있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친환경 데오도란트 에센셜 오일은 모든 크림, 데오도란트, 향수의 기초 성분이다. 로즈메리, 차나무, 라벤더, 레몬, 일랑일랑 등과 같은 식물에서 항균 및 소독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이 없는 천연 데오도란트 브랜드 M, 데러의 허브 데오도란트, 이 데오도란트는 세비어와 금잔화 카렌귤라 또는 캐모마일과 같은 다른 진정 효과가 있는 식물이 포함하고 있어 소독작용을 한다. 이러한 화장품에는 악취를 예방하고자 명반석이 포함되어 있다. 치유작용에 관해서는 장미 또는 글리세린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천연 제품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땀이 나는 것을 억제하는 사카로미세스라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땀이 나는 것을 줄이는 명반석과 피부의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알로에 베라 글리세린이 있다. 주의사항 천연 제품은 일부 식물과 마찬가지로 일부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끝으로 해로운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신체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이나 인공 제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의 경우 화학 물질이 없는 천연 데오도란트를 포함한 천연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